원아! 세 번째 음원 발음 축하해! 와아아아 이번 세 번째 음원 제목이 뭐야? 이거는 어떡하지라는 노래야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어? 어떡하지라는 곡은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딱 멈췄을 때 있는 공허함을 담은 노래야 회사의 연습생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적었던 곡이 어떡하지였어 약간 힘들면 더 오히려 해피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알아? 그래서 막 자포자기 했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흘러가겠지 하면서 더 행복한 척 하려고 할 때 적었던 그 곡이야 그 심정의 곡? 응 2023년에 온유의 심정이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맞아 2023년에는 좀 힘들었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겠지 이렇게 됐어 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되나? 그 공허함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나중에 홀법총이 더 훨씬 많이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하지 하더라도 잠시 멈춰서 쉬어갔으면 좋겠어 팬분들은 팬분들이요? 팬분들이요?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깜찍하게?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깜찍하게?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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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두들 터뜨리를 푸짐 춤 혁 스위치